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의 김성환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 5월 18일 39주년 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기념식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이번 기념식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5월 18일 5.18 기념식에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어요. 5.18 조치라고 하면 당시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기업령이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기업령이 전국적으로 확대했죠. 80년에. 네. 80년. 그래서 기업 확대 반대 시위 데모에 당시 학생 신분을 했던 사람으로서 시내에 나가서 했던 사람으로서 5.18 특별한 개인적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과 기념식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먼저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죠. 대통령께서 독재자 후회가 아니라면 5.18를 다르게 볼 수 없다. 저는 5.18을 진짜 민주화운동의 어떤 정수죠. 기업 확대에 반대해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우리 한국당도 사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선 게 규정을 하고 기념일을 정하고 국립 묘지까지 만들었던 우리 당으로서는 5.18에 대해서 다른 역사적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대다수의 우리 당원들과 우리 당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독재자가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야당 지도부 또 야당의 많은 사람들이 군론을 분열시킨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죠. 또 정부에서는 또 그런 특정 정당 한국당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연설문이라는 것은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읽는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쓰고 읽고 나면 연설하고 나면 듣는 사람의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가기념일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만들어내고 또 5.18운동에 대해서 놀라우신 보도가 이렇게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게 되는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연설을 만든 사람이나 그런 분에게 좀 따갑게 생각해야 될 예제가 있다. 이런 연설문은 좀 국론가 여러 가지 듣는 사람의 입장들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오웨일 동물농장은 유명하죠. 83년에. 이분이 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또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좀 우월적 권한을 가진다. 이런 주장인데 역사 해석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어떤 특정 당시에 역사 해석에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고시기는 했지만 역사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격하고 생각이 다르면 독지자의 후회다. 이렇게 또 정리될 수 있는 또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용에 저는 우리 당 지도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특별법을 만들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는 그 정신이라면 독자자의 후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통령의 발언을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도둑이 재발되러서 그러는 건 아닌가. 제가 나경원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제가 NBA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NBA 아바타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제가 NBA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 NBA 아바타가 돼버린 거죠.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면 5.18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고 법률적으로도 격리가 끝나서 누구나 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 그부 세력과 전두환 씨의 회고록 등등에서는 여전히 북한군의 소행인 것처럼 호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전두환 독재와 생각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도둑이 재발절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을 제대로 제명이나 혹은 징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뭐랄까 도둑이 재발절여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문제가 아니라면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은 해석한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강중 민주화 운동을 어떤 기리는 그런 것보다도 과거를 가지고 정치적 갈등을 다시 재확인하고 갈등을 확산해서 정치적인 어떤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문제를 제기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설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연설 듣는 사람의 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이 연설문은 국민통합과 하나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백승주 의원께서는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는 이 기념식의 연설문의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을 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 지금 독재 논쟁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현 정부도 여러 가지 상권 분리 원칙을 상당히 뭉개고 독재를 하고 있다는 논쟁 속에 이제 정식으로 현 정부를 우리 자유한국당의 자파 독재 중단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라는 언어가 가지는 그 시기적으로 서로 또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들을 때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보고 하는 것 같이 느끼면 한 사람은 그런 의도를 안 했다고 그러지만 듣는 사람이 그런 느낌을 그렇게 느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뭐랄까요 이미 국민들로부터도 다 검증이 됐고 사법적 판단도 내려졌고 법률력으로 다 정리된 이 5.18 정신에 대해서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혹은 일부 극우적인 세력들이 표현한 것처럼 여전히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재발자려서 표현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빨리 매듭을 짓고 아직 덜 밝혀진 진실을 빨리 규명하고 넘어가자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인데 그때까지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것이 헌법정신에 반영될 수 있을 만큼 해보자고 하는 취지니까 그것을 좀 잘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란 속에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또 일거수일두족의 많은 관심들이 모여져 있었고 또 님을 위한 행진국을 제창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번 황교안 대표의 광주행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황교안하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 황교안을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황교안에 대해서 오는 것을 반대하고 또 이런 개인직책도 할 수 있지만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은 우리가 114석을 갖고 있어요. 국민 대표성 이론에 따르면 2280만을 대표합니다. 2280만이 선거국 20만을 따지면 전부 우리 당을 지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2200만의 대표가 오는 것은 2200만의 국민이 그 행사장에 참석한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념일에 그렇게 올팔 민주화 정신을 기르는 자리에 당연히 초청, 주최 측도 그런 의미에서 초청을 한 거고요. 초청을 해서 바람직하고 또 황교안 대표도 환영받으러 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갔다고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아쉽게 생각한 것이 그런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렇지만 그게 지나치게 반대를 넘어서서 그 행사장에 참석하는 자체를 방해할 정도가 되면 정부 여당이나 어른스럽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멘트 정도는 나왔어야 되지 않냐. 또 그런 부분이 좀 여당에서 역할을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의원이 어떤 뉴스밸리로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국료를 대표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예상되는 일이 있었지만 참석하기로 결심한 건 좋았고 또 자주 가서 또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 위에 또 반대했는가 이야기 좀 듣겠다 해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식 찬석 이후에 민경욱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가 기념식에서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지 않고 지나친 곳에 대해서 비판을 지금 하는 논평을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또 이제 우리 당의 대변인이 정치의 메시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악수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악수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현장 상황 때문에 못했고 정치의 메시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관련 동영상과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고 국민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만 적어도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고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 아닐까. 상황에 몰려서 이렇게 못했다. 이랬는데 저도 지역구에 가면 악수 많이 합니다. 그게 줄 쪽 서 있는데 한 사람하고 한 사람 안 하고 그 다음 사람 하면 그 앞에 사람은 신경길을 냅니다. 왜 내하고는 악수 안 하느냐. 한 2천만 이상을 대표하는 정당대표가 있으면 또 뒤에 또 선학기 대표가 있으면 조금 상황이 그렇더라도 악수하는 게 자연스럽고 논란이 없는 게 국가에서 좋은 거죠. 외부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대통령 영국인께서 제1야당 대표가 악수 안 했다. 이것이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으로서는 별로 좋은 뉴스 아니잖아요. 이런 뉴스는 어쨌든 뉴스가 생겼을 때는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자꾸 옹색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참 안 그래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인데 자꾸 이렇게 메시지가 없었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뉴스가 길어지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으로 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환경대표의 참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환영받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사전에 해야 될 조치들이 없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일부 신문단체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내의 의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되다가 결국 참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거나 반대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2016년 국무총리 때는 이믈리안 행진곡을 안 불렀습니다. 이믈리안 행진곡이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로 참석해서는 여러 가지 자랑은 하셨는데 정작 이믈리안 행진곡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할 때는 그 노래를 과연 부를까 부른다면 정말 마음이 변했을까 이런 게 관심사가 됐던 거죠. 저는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데 온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아쉬워하는 대목들 그러니까 5.18 망언을 했던 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5.18 진상규명 위원은 방해하라고 위원을 뽑는 게 아니고 정말 진상규명을 할 만한 사람들을 좀 뽑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이런 게 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정수 여사님 악수를 안 하고 지나쳤다는 것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님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입니다. 그렇게 지나가실 분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석을 10주기인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당시 백원 의원이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 사과하라고 해서 장례가 좀 소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시킨 것도 아닌데 가서 당시 대통령께 정중하게 대신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예의 바르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시 악수를 안 했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김정수 여사님이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야당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조금 해프닝의 문제인데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미임을 위한 행진과 재창 문제를 자꾸 그때는 왜 안 불렀는데 부르게 안 하고 또 이번에는 열심히 부르는 모습 보여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 훈령이라는 게 있어요. 보은처 훈령에 따라서 재창으로 정해졌던 기간이 있고 재창 같이 부르는 거죠. 합창단이 부르기 훈령에 따라서 총리 시절에는 합창을 하도록 됐는데 총리가 그 훈령을 위반하면서 혼자 부를 수 없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요번은 재창하도록 돼 있으니까 같이 재창을 한 건데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고 80년대 대학을 다니셨으면 그 노래 안 듣고 이 노래는 사실 강주민주화운동 당시의 노래는 아니에요. 81년도에 작곡, 작사된 노래들이지만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거 가지고 그 당시에는 왜 안 불렀는데 요번은 불렀느냐 그것도 조금 당대표, 한교환 당대표를 인신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한다는 그런 느낌들고 징계 문제 많이 거론하는데요. 당대표가 돼서 당 구성원을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징계할 수가 없어요. 앞에 징계 문제는 지금 되고 있는 분들은 징계 절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징계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도록 이종명 의원의 제명 조치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거죠. 나머지 또 징계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징계가 완료됐죠. 그래서 이걸 어떤 징계위원회가 어떤 하는 거지 당대표가 어느 날 몇 시까지 누굴 의원을 어떻게 징계하라 말아라 이건 완전 이건 당 독재죠. 당대표가 독재했으면 안 되고요. 징계도 우리 당에 갖고 있는 규칙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당대표 후다닥 좀 원하는 수위로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당의 운영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주는 측면도 필요합니다. 당대표라 해서 징계를 양을 결정하고 시기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는 그 요구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당 운영이 어느 당이랑 똑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있다는 걸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5.18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렇게 망언을 한 해당 정당의 의원들을 뭐랄까 징계하는 방식 수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을 구구하게 다는 것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의 진정으로 5.18의 민주화 정신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여전히 갖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좀 빨리 떨쳐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시지만 5.18 민주화운동 성격규정 하여서 우리 보수정당 한국당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처벌 책임 처벌도 우리 한국당이었고요. 기념일을 정하고 모든 것은 한국당이 했습니다. 한국당이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의 기본적으로 똑같은 여지를 갖고 있다. 지금 하나만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유한국당 5.18 조사위원 진상조사위 추천 후보를 교체하기로 결정을 지금 한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의논을 모였었는데요. 먼저 진상위원을 구성할 때 그때 제가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추천 권한을 배지시켰습니다. 보관소의 우리 국방위에 왜냐하면 좀 중립적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조사위원 다시 안 구성돼도 될 만큼 하자. 그래서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한 명이 추천하게 되는데 우리 야당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재책사위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재책을 행사해서 이것도 진상 연예 빨리 운영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재책사위로 취재했던 부분이 연구경력 교수경력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안이 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군경력을 잇는 사람도 유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해서 여자가 좀 물밑 대화를 좀 진행하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합의하에 제가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상태입니다. 군경력 20년 이상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당도 빨리 조속히 운영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5550 쓰시는 분께서 대통령의 연설도 김정숙 여사의 악수도 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고 듣고 느꼈다면 일단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한재임님 황교안 대표가 사과나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이 찾아가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으로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잠시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내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SK건설이 용인시 원삼면 1원 4.48 제곱킬로미터에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업체가 입주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등 계열사의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는 태연그룹 윤성민 회장과 박정훈 SBS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최영우 씨입니다. KBS 미세먼지와 날씨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대기 확산은 원활하겠습니다. 보통이나 좋은 상태의 먼지 농도 이어가겠고요. 오존 농도 워낙 볕이 따갑고 일본 남부지역으로는 또 오후에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광화학 반응에 의한 오존 생성과 이동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맑은 하늘이 주말 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바람이 좀 가세하면서 낮 동안에 비교적 활동하기 좋은 기온과 함께 선선한 느낌 듭니다. 서울 부산 23도 세종대전 광주 24 강릉 대구는 26도로 약간 더위의 기점에 서 있는 곳도 있고요. 내일은 대구가 29도 서울 25도 또 목요일은 대구 32 서울 28도 등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2, 3도씩 조금씩 기온이 오르면서 금요일은 서울이 30도 대구는 폭염 특보의 기준이죠. 33도까지도 기온이 오르기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말 휴일까지 쭉 기온이 오름세를 뛰면서 더워지기 때문에 건강 일치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까지 강원 산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 해안가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기온 22.7도 습도는 29%입니다. KBS 미세먼지와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점심시간 지나면서 교통량은 줄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천안 눈산강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남풍새 진출 구간이 사고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목을 이용해 오해라셔야겠고요. 서울 외곽순양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영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를 변경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송내부근 양반향 4km 구간에서 각각 정체가 되고 있고요.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쪽 서안 3북은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여주 분기점부터 7km 구간 정체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양평쪽으로 북상 주부근 1km 구간 역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화2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방송하는 모습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 3당 원예대표 어젯밤 호프타임을 갖고 호프 회동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꽉 막힌 전국 국회 풀 수 있을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궁금하고 먼저 계산은 이인영 원예대표가 했다고 합니다. 여당이 하는 건가요 계산은? 주로 의원들끼리 이런 모임 가지면 어떤 이야기들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원래 저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밥 사주는 거는 아마 우리 나경원 대표님이 이인영 대표 만났을 때 밥은 아마 나경원 대표가 사지 않았을까 싶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술 잘 사주는 형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그거는 호프 미팅이라 이인영 대표가 계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원들끼리 같이 만나면 이제 계산은 누가 할까요? 연장자? 그것도 선수로 정하시나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계산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알겠죠.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운영위원장이시니까 옛날에서부터 위원장이다. 위원장이 하죠. 하죠. 밥값이 제일 값 살 것 같아요. 그렇게 꽉 막혀있던 전국을 풀기 위해서 술 한 잔 가볍게 맥주 한 잔 함께 하면서 얘기를 나눌 것 같다라고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침에 지금 여러 가지 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좀 동상이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운영위 대책에 들어가서 들으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전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동상 야당 대표 만나자고 사전을 말하고 만나자고 콜이 오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원내 지도자들이 원내 교섭단체에 대표들이 모인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고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만나서 속내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한지한 반 정도 얘기를 좀 나눴다 그러는데 우리 당에서는 기본 입장이 패스트트랙이 지금 국회의 이런 상황을 만들 때 패스트트랙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철회 이런 것을 요구해왔는데 그런 기본 입장을 유지했지 않겠나 싶고요. 또 원래 여당 대표는 선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선물을 갖고 와야 된다. 이전에 통상적으로 이인영 대표가 어떤 선물을 들고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밤에 서로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들 확인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상견례를 하더라고요. 상견례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인영 대표는 추경 예산을 좀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으로 듣고 있고 우리 당 대표는 기본 입장들 패스트트랙이 망가뜨린 이 국회에 대해서 민주당의 뜻성이 있는 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네. 저희 당도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오전에 최고의 간담회가 있었고 내일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셨고 본인들이 그 법을 사실상 위반하시고 장애로 튀쳐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더러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하는데 저희 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다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러려면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대의명분이 필요하니까 야당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하는데 판을 깬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깼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습을 우리보려고 하라고 하니 그런 대목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상호의 명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주 고민이 큽니다. 여하튼 지금 추경도 미세먼지 문제 강원도 산불 문제 포항 지진 문제 등 또 경기가 세계적으로 하강하고 있어서 이거를 챙겨야 되는 문제 등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민생입법이 다 홀딩되어 있잖아요.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좀 세심한 노력 이런 거는 여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야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께 공의 질문 드릴게요. 5월 임시국회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양쪽에서의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재주경이라든가 민생주경 동시 처리하는 것 이것 약속을 해주면 정상화가 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저희 입장에서도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 같은 것이 있으면 자유한국당은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일단 추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산불에 대한 피해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미세먼지 대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이 된다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ABB가 한 1조 2천억이 있어요. 예산 편성 의결할 당시에 생기지 않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산 지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ABB를 좀 사용하면 되는데 자꾸 오늘 대통령도 6차례 추경을 빨리 처리해다가 국회에 요청했다. 직접 우리가 요청한 거 언론 통해서 요청했죠. 이런 부분들 하나의 민생 추경 재난 이런 부분에서 야당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 자꾸 추경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추경 부분하고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한국당에 있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에도 지금 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기본 정신을 민주당이 깬 거죠. 법안을 제출하고 충분히 수기하고 나서 패스트트랙을 까야 되는데 법안도 제출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하고 또 선거법 개정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정성 있게 느끼고 여기 대해서 사과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체면이 있으니까 여자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자주 만나서 국회 정상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도 지금 한교안 대표의 소위 장외투쟁 일정도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민생이나 추경 등등의 현안들이 있는데 밖에서 계속 장외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썩이 시선이 곱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자주 만나게 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얘기를 잠깐 좀 해보고 일정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재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정계복귀를 촉구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원래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치인의 수사로 봤을 때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임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앞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이 소년급제 그러니까 47살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는 얘기입니다.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전하고는 약간 톤이 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에 지금 대선 후보가 여러분 계시죠. 이낙연 총리,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김부겸 의원, 김경수 지사, 조국 수석 등 여러분이 있는데 저희 당의 유력한 후보로 유시민 이사장이 참여해서 같이 경선하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평양 감사도 자기 시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 국민들의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로서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표현이 있어서 유시민 이사장도 뭐랄까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선 후보군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백승준께서는요. 저도 머리를 늘 남은 손에 깎어요. 그런데 이발소가 깎는데 이발소가 깎을 때도 이발소가 깎을 때도 머리를 깎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누구 손에서 깎느냐 자기 손에 깎느냐 남은 손에 깎느냐 머리 깎은 결심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머리 깎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남은 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다시 안 돌아온다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관리해 왔는데 이제 좀 서서히 몸을 푸는 모습이 아닐까 또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마 문학적으로 표현했죠. 자기 머리 자기 못 깎는다 이러고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원한다면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다시 하실 의향을 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드러낸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국회는 정상화되지는 못했지만 총선 준비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청와대 출신 여러 가지 후보군들도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고 내년 총선에 청와대 출신만 30명이 넘을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 정책실에서 만 5년 있었거든요. 그 기간 있을 때 국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단체장을 하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국정의 일종의 최정점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뤄보는 경험을 갖게 되면 의정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 총선에 참여하는 건 얼마든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무슨 특혜가 있거나 특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당은 뭐랄까요 전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특별하게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경산을 하게다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총선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꼭 분리되기 힘들지만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청와대에서 행정을 배울 때부터 정치 입지 정치 입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행정들이 국정운영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정치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훈련소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성찰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정치과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연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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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óxi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